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미는 그들이 애국에서 종살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로 나왔는데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잃고 방황하고 거주할 성급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그들의 영혼이 피곤한 가운데 있었는데 어떻게 이 방황을 끝내고 그들이 거주할 성급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 시편 기자가 감사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대화를 하다 보면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첫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어떤 특징이냐면 기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에 어떤 성령 충만한 은혜 충만한 이런 충만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방황한 사람들은 그 안에 거의 영적인 갈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점점 이렇게 떨어져 가요 또 교회를 다니지만 굉장히 교회 생활에 대해서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은 소극적입니다 그리고 또 방황하는 사람들을 정착을 못할 때는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떤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신앙이 안정감이 없고 신앙의 갈등과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삶에도 그런 안정감이 없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방황하지 않아야 되는데 애국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한 것처럼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마귀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어때요? 그러면 만족하고 기쁘고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신앙성을 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갈급하고 목마르고 그런 가운데서 방황하는 신앙성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영적인 방황의 원인이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영혼이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영적인 방황이 대부분 시작됩니다 저도 평신도 때 그랬어요 그냥 교회를 형식적으로 다니다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여 나의 주님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강이 되었다는 것 때문에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영적인 방황이 시작되었어요 왜 그러냐? 교회에서 내가 영적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니까 굉장히 그때부터 영적인 갈급함이 생겨서 방황을 하면서 이 교회 저 교회 이 집회 저 집회 이렇게 다닌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방황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이 집회도 가보고 저 집회도 가고 또 기도원도 이곳저곳 쫓아다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러다가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잘못해서 이 단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가는 영영 멸망한 길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깝게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이 단에 빠진 사람들이 보면 영적인 갈급함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 보면 그냥 이래도 만족하고 저래도 만족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런 이 단에 잘 안 빠져요 그런데 뭔가 교회를 다니면서 채워지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니까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이제 이 단 이런 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것이 진리다 이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이 단에 빠진 사람들이 대부분 어때요? 기성 교회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안 했던 사람들이 거기서 막 목숨을 고고 열심히 하죠 그들의 교리도 그렇지만 여기가 참이나 진짜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영적인 방어하는 원인은 뭐냐면 자신의 갈 길을 모르기 때문에 방어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사명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자신에게 원하는 길이 무엇인지 이런 걸 몰라 목회자의 길인지 평신도의 길인지 내가 사업을 해야 될지 직장생활을 해야 될지 아니면 또 주일을 할 때 어떤 사역을 해야 될지 어린이 주일학교 사역을 중고등부를 해야 될지 아니면 무슨 어떤 특별한 사역을 여러 가지 이런 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인 사명이 또 사역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방황을 하게 돼요 또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의 삶의 방향과 내가 가야 될 삶의 목표와 이런 것을 분명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도 영적으로 방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영적으로 방황하는 원인은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번 수요일 날 영적 소경이라는 제가 설교를 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에요 모태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열심히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눈먼자야 그리고 어리석은 맹인 인도자요 그러면서 이 맹인들이요 그러면서 육신의 눈이 어두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글씨를 모르는 문맹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 있어서 예수님이 맹인이라고 소경이라고 했어요 그럼 소경은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앞을 못 보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눈을 떴어도 영적으로 눈이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신앙 생활이 영적 생활이 방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옳은지 그런지 이 길이 바른 길인지 틀린 길이 잘못된 길인지 이게 어디가 뭐가 있는지 이걸 모르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여러분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답답하고 혼란스럽고 방황하는 그런 신앙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이제 영적으로 어떤 경우에 방황이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법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시편 32편 8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 번 읽겠습니다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뭐라고요? 가르쳐 보여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성경에 수없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이번 제가 돌아온 주일 저녁에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 이런 제가 성경 공부를 하려고요 우리가 뭘 하려면 하나님이 뜻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또 나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장로님이 돼가지고도요 목사님들도 이건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태반이에요 저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교회 가죽 얼마 있다가 그걸 알았어요 뭘 하든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지? 우리가 큰 건 이제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 그런데 성경에 안 나와 있는 건 내 마음대로 하냐? 오늘 제가 어디 보니까 그래 나왔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이거는 순 이런 사람이 책을 썼어요 그게 목사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하면 안 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데 예수를 믿었는데 왜 우리가 영적으로 방황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법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법을 모르면 계속 영적으로 방황하고 신앙 세워야 돼요 그다음에 영적으로 방황하는 원인은 나를 영적으로 바르게 이끌어질 인도자를 만나지 못해서 영적으로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안이 안 열린 소경된 인도자를 만나면 어때요? 소경된 인도자를 따르면 같이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또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워주지 못하는 그런 목회자 그런 영적 인도자를 만나게 되면 항상 교회 다니면서 내 영혼이 갈급하고 목말라 뭔가 채워지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삶의 방향을 나에게 제시해 주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비전과 그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와 이런 것들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지도해 줄 수 있는 이런 인도자 지도자를 만나야 돼요 이걸 못 만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못해도 그런 지도자를 만나면 지도를 받아서 방황하지 않을 수 있는데 나도 못한데 지도자도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계속 영적으로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방황을 끝내야 됩니다 저는 평신도 때 제가 영적으로 방황해 봤기 때문에 그걸 잘 알아요 얼마나 제가 정말 힘들었던지 몰라요 그리고 정말 어떤 하나님 앞에 영적 방황을 끝내고 어떻게 하면 바른 길을 갈 수 있을까 하는 그것을 정말 그것을 찾고 또 찾고 또 찾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 이제 지나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교회 다니면 다 그렇게 생활하는데 왜 나는 하나하나 이거 그렇게 의문이 많고 고민을 많이 하고 더 정확히 알려고 했던가 이런 것들을 제가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쓰시려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방황치 않으려면 오늘 거기 한번 보십시오 10편 107편 4절부터 7절까지 4절부터 7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요하께 부르지지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여기 보면 이들이 4절로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또 5절에 보세요 줄이고 목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 안에서 피곤하며 계속 광야에서 방황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동안 방황했어요? 40년 동안 계속 방황을 해서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얼마나 그들의 목이 마르고 피곤하고 거기서 계속 방황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받은 사람들이 오늘 계속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이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냐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던 그들이 성읍을 찾아 하나님 내가 이제 영적 방황을 끝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계속 그랬어요 제가 영적으로 방황할 때 누구 상담할 사람도 없고 찾아가서 뭔가 물어볼 또 어떤 뭐 이게 어디서 그런 걸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책을 갖다 놓고 거기서 어떤 길을 찾아볼까 얼마나 애를 쓰면서 몸을 힘쳤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 방황을 끝낼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내 영혼이 방황하기 싫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방황하지 않도록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지져서 간절히 그들이 고통 가운데 근심하며 부르지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더 이상 방황치 않게 해주셨다고 했잖아요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우리 영혼이 방황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으로 방황치 하려면 어떻게 나를 영적으로 바르게 이끌어줄 인도자 목자를 여러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구원받은 그 백성을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광에서 방황할 때 계속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주셨어요 그런데 이 모세를 따라간 사람들은 어떻게 방황은 했었지만 길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고 올바른 하나님께서 그 예비해 놓으신 곳으로 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으로 나를 채워주지 못한 목회자 소경인 목회자 그리고 나의 그런 삶의 방향 신앙을 제대로 지도해 줄 수 있는 이력을 못하는 그런 목회자를 만나면 계속 우리가 영적으로 방황이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 나를 영적으로 바르게 지도해 주고 바르게 이끌어줄 그런 사람이 어떤 영적인 인도자입니까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봐야 돼요 그리고 영안이 열린 그런 인도자인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지 영적인 양식을 나에게 풍성하게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목회자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심장과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은 성령은 받고 말씀은 있고 그리고 또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말씀을 채워주고 이렇게는 할 수 있는데 은사는 받았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주님의 심정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내 영혼을 진짜로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마음이 없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그냥 교인들을 어떻게 이용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어도 능력이 받았어도 나를 바르게 이끌어 줄 그런 사람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만남의 축복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야 되잖아요 부모님을 잘 만난 건 말할 것도 없지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내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고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나를 영적으로 바르게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에게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된 인생 축복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축복된 만남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마구 난 다음에 어때요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강달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목회자가 늘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그래야만 이 강단에서 성령의 생수, 말씀의 생수, 은혜의 생수가 흘러 넘치게 되고 이 말씀의 생수, 성령의 생수, 은혜의 생수를 마셔야 여러분의 영혼이 살게 되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면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모든 것이 살아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강단이 죽으면 교회가 죽고 강단이 죽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죽고 모든 게 안 돼 그리고 강단에서 성령의 생수, 은혜의 생수, 이 말씀의 생수가 말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항상 우리 영혼이 갈급하고 목마르고 그래서 방황해가지고 아 뭐 이 기도원 집회한다고 하면 좀 쫓아가고 또 여기서 집회한다고 하면 쫓아다니고 이런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은 어떻게 양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러다 독초를 먹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영혼이 죽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순전한 그런 양식 순전한 적과 같은 그런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죠 왜? 자기의 그 강단에서 채워지지 못한 것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도 단위 목사를 위해 늘 기도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방치하려면 부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 나를 영적으로 바르게 이끌어줄 인도자, 목자를 만나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방황하는 이유 가운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소경이니까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그런다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이번 수요일 날 제가 영적 소경이라는 그런 설교를 하면서 영안이 열리려면 어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안이 조금 열린다겠죠? 조금 열려야 되지 않고 우리가 많이 열려야 됩니다 이 영안이 열리려면 어때요? 영안을 열어달라고 하면 뭐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엘리사가 여러분 그 사환에게 엘리사는 영안이 열려가지고 그 불말과 불병과 가득한 거 알았잖아요 그런데 사환은 육신의 눈은 열렸지만 육신의 눈이 열려가지고 도단성 밖에 뭐가 봤어요? 아람 군대를 보고 아 주여 우리는 다 죽었으며 동안에 든 짐이다 큰일 났으며 했죠 그런데 영안이 안 열려서 그 안에 불병과 불말이 있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그 사환의 눈이 딱 뜨여졌어요 무슨 눈이요? 영안이 열린 영적인 눈이 있대요 그러니까 보니까 어때요? 그 안에 수많은 불말과 불병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두려움이 사라졌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영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해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반드시 우리는 무슨 세례를 받으라고요? 물 세례도 받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권능임하고 주의 증인될 수 있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볼 수 없는 걸 보게 돼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이게 볼 수 없어요 영적인 것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그렇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통달하고 알게 된다겠죠? 그건 육신원의 지식으로 육관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을 때만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우리가 영적으로 방황합니까? 영적인 눈이 안 열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안이 열리면 방황하지 않게 돼요 주여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육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반람선지자처럼 재물의 권력의 명예의 눈이 어두워서 그 반람선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웠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나귀를 타고 가는데 발락이라고는 모하방이 높은 지위 명예 많은 금은 부하를 주겠다고 유혹을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라고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미혹이 돼가지고 그거를 받으려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갔잖아요 그런데 나귀는 딱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그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막고 있는 걸 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욕심의 명예의 세상 재물의 눈이 어두운 하나님의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영안이 어두워가지고 육신의 눈은 뜨고 있었지만 영안이 어두워져가지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칼을 들고 막고 있는 걸 못 봤잖아요 그래 오늘날 얼마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 재물의 명예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여러분 어떻게 눈이 멀어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 우리가 여러분 그런 욕심 불신앙 또 이런 편견 이런 것들을 회개할 때 이번 수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의 편견에 눈이 어러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참아주이고 핍박하고 가두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알았던 바울이 성령님하고 안수받으면서 눈에서 비닐이 벗겨지자 다시 보지 못한 눈이 보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안이 열려면 제가 수요일 날 말씀해 다섯 가지를 말씀드려요 예수를 믿어야 하는 기도해야 하는 성령 받은 욕심 불신앙 편견을 버려야 하는 그 비닐이 벗겨지 않는 그 다음에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버려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버릴 때 우리의 영안이 열려진다고 아멘 하나님 앞에 매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저는 지금 모르겠어요 20 몇 년 동안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20 몇 년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안이 열려야 된구나 이걸 이제 알고 나서 20 몇 년 전부터 기도해서 계속 주님 창세부터 개시로까지 하나님 눈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보게 깨닫게 해주세요 이 개시의 지혜와 개시의 영이 하나님의 마음의 눈을 나에게 밝혀서 하나님 영안을 열어서 주님 이 말씀을 보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때 한 몇 년 기도하고 나서 98년 7월 24일 날 성령이 딱 임하고 나니까 그때 어떤 일이냐니 영안이 딱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보게 되고 천사도 보게 되고 귀신의 존재도 보게 되고 그리고 새로 보는 성경이 되고 그리고 전에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되는 그런 역사가 몇 년 동안 기도했는데 성령이 하고 나서 그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저는 기도하지 않냐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매일 하나님 내 눈을 더 열어주시옵소서 계속 하나님 말씀에 창세를 개시로까지 하나님 말씀에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신뢰한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 그 은혜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하나님 내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달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자는 계속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여야 되거든 눈이 계속 열려 있어야 되거든 어떤 사람 들었다가 한 번 듣고 끝나 어떤 사람 한 번 봤는데 그걸로 끝나 그러면 안 됩니다 계속 우리 눈이 열리고 계속 우리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입은 계속 열려 있으면 안 돼 그러죠 많은 말을 하면 그건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많은 말을 우리를 공허하게 만든다 했잖아요 사실은 설교하기 전에는 그래서 저도 어떻게 사람들하고 만나서 말을 안 하려고요 절대 안 만나는데 왜냐 그게 영적인 세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설교하기 전에는 오직 주님과만 만나고 이렇게 하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입에 다는 물을 주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입술의 문을 지켜 주옵소서 그리고 저는 이제 주의 종이니까 이거는 제가 20몇 년 동안 이것도 기도한 주님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고 학자의 혀를 나에게 주사 곰피반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딱 기도했던 요 때 기도한 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사업을 했습니까 무슨 자녀교육의 전문가입니까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진학 상담을 하면 저한테 와요 또 사업한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곰피반 사람들을 하나님 나에게 학자의 주사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나에게 주신 거예요 물론 성령이만 성령에는 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는 그 안에는 상담자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만 성령은 가르치기도 하고 대연하기도 하고 이러지만은 우리를 상담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성령이만이 그런 역사이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셔서 영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방황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것을 볼 때 영적으로 볼 수가 있어 이 영적인 눈이 안 열리니까 내가 이게 가는 길이 지금 생명의 길인지 멸망의 길인지 이것이 축복의 길인지 아닌지 이런 걸 잘 모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방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사역을 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계획하신 일과 비전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전에 저는 그랬어요 제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아가지고 그때 직장생활 할 때인데 제 아내랑 저랑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둘이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그때도 막 예수님이 그보다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 오시면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 돈 벌어가지고 싸놓지 말고 애들 근데 맨날 다른 집에 가서 이렇게 키우면 눈치 보면서 그러니까 집을 조그만 거 하나 사가지고 거기 살고 그리고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성교하고 목사님들 이렇게 섬기는 그런 일에 주의를 하는 데다 전부 이렇게 헌신하자고 평신도 때 그렇게 저랑 제 집사람이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어느 날 책을 읽다가 그런 책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냥 보낸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어서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어서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그렇게 나온 거예요 진정한 그런 성공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사는 인생이 그게 진짜 행복한 인생이고 축복된 인생이고 그것이 성공적인 인생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책을 읽고는 하나님이 뭐 그분이 그랬어요 엄마 아빠 난자와 정자가 그냥 우연히 만나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뭐 그런 책이 그 책 속에 그런 얘기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럼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내셨지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금식도 많이 하면서 평신도 어때요 2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가 응답을 받았어요 너는 이 방에 빛이 되어서 그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좋은 직장 갈 수 있었는데 직장을 버렸죠 그때 진짜 월급 많이 받을 수 있었어요 다 미쳤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분명한 길을 알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원하는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뭔지를 알았잖아요 가족들의 극렬한 반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해도 저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선택했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고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가 왜 영적으로 방어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계획하신 일이 무엇이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고 내가 어떤 걸 하며 어떤 삶을 살기로 한지 이걸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사역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걸 알고 있습니까 그건 아직 모르고 있다면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돼요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깊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걸 두려워해요 왜? 하나님 혹시 저 앞으로까지 성교사로 가라고 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성교사로 가라고 하면 성교사로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그게 불행한 길이 아니라 그게 여러분 행복한 길입니다 지난번에 얼마 안 됐죠 몇 주 전에 페루에서 30년 동안 사회간 성교사님 부부를 만났는데 여자 성교사님인데 그분이 페루에 성교 가서 성교를 하고 그 남편 성교사님은 단기 성교 갔다가 그 또 성교사님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5개국을 이렇게 돌면서 거기서 성교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해발 뭐 나는 그렇게 높은 줄 몰랐는데 해발 4천미터 막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해발 4천미터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복음 전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그건 두 분이 기도하고 결정했죠 아이도 낳지 말자 그래서 아이도 안 낳고 오직 성교에 지금까지 목숨을 걸고 그 일에 전념을 하고 지금까지 달려오신 그런 분들이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그분에게 불행하냐고 물어보면 아니에요 행복하다고 그래요 물론 많은 그런 어떤 성교한 과정 속에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길을 가니까 방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꼭 세 가지는 꼭 알아야 된다 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내 은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두셨는지 항상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이거를 꼭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를 알아야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할지를 알게 됐죠 여러분 이런 걸 모르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열심히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다가 제가 보면 인도자를 잘 만나야 돼요 제가 이번에는 어떤 집사님들은 그런 얘기했지만 예전에 저쪽에 있을 때 한 20년 전이죠 거의 성령임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강진인가 영함인가 거의 근무하는 어떤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분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계속 은혜받으러 오더니 오늘 와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저 신학교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신학교 가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목사님들이나 어떤 분들이 저 만나기만 하면 신학교 가야 된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은 주의총이 신학교 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목회자가 아니고 장노님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명입니다 그래도 또 와서 그러면 또 아니라고 해도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때요? 아내가 진짜 엄청나게 반대를 한데 결국에 반대를 무릅쓰고 신학교를 가 그래서 결국에 어때요? 아내하고 이혼을 했는데 여기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분이 나타났어요 여기 여기에 나타났어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그래가지고 그 인생이 어때요? 지금까지 방황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을 안 가니까 잘못된 길 잘못된 인도자의 말을 듣고 그런 길을 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신학교 다니다 중퇴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면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육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정하고 깊은 기도를 해야 되죠 이거는 간절히 기도를 해요 기도는 언제까지 하라고요? 응답이 올 때까지 조금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그냥 포기해 이러면 안 돼 반드시 여러분 기도는 하면 응답이 옵니다 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방치하려면 첫째 부르죠 기도하라겠죠 그리고 영적으로 바르게 이끌어질 인도자를 만나야 됩니다 영안이 열려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사명 이런 나이를 향하신 계획 이런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방황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법을 모르니까 그런다겠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공부할 때 저희 교회의 주일날 밤에 여러분 뭐예요? 제자대학 그런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확신반 성장만에서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법이라는 그거를 가지고 한 번 공부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거든요 내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여러분 받을 수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다시 오늘 한 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첫 번째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메 하나님이 주의 말씀은 10편 119편 105절 여러분 내 발에 등교 내 길에 빛이 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갈 길을 비춰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종을 잘 만나야 된다겠죠 영안이 열리고 이렇게 바르게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종을 만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냐 요한복음 16장 13절 한 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 받았는데 땅에서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하늘에서는 무엇을 통해서 인도하셨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죠 이것은 오늘날 무엇에 대한 애표요? 모형이라고요? 성령에 대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주의 종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인도하신 것처럼 주의 종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를 통해서 인도하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지난 주일날 설교가 뭐였어요? 아멘신앙인데 더 크게 한번 아멘하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안 받으면 우리가 방황해 성령의 인도를 안 받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법을 어떻게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빌립집사에게 병과 가까이 성령이 가까이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읽으면서 빌립집사한테 어떻게 성령이 가까이 가라고 했지? 막 병과를 보니까 마음의 감동이 야 저거 가까이 가라 가까이 가라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 아니 뭐가 음성이 들렸나? 저는 진짜 그리고 고네류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어서 환상을 세 번 봤는데 그때 톡톡톡 와서 대문을 두는데 성령이 의심하지 말고 가라겠죠? 어떻게 의심하지 말고 가라겠지?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 맨날 그랬거든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맨날 그랬거든요 오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전혀 말 않고 말로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항상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말한지 말아요 말로는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저는 성령님이 예오나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전혀 몰랐어요 그를 제가 기억합니다 98년도에 제가 성령님 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런 책도 별로 없었어요 그때 거의 그런데 제가 많은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책을 읽으니까 이런 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조용기 목사님에게 한 번 음성을 특별한 경우에 들려준 거예요 피종진 목사님한테 막 들려요 피종진 목사님은 그랬대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붕사잖아요 어디 산기도를 갔어요 산기도를 갔는데 산에가 굴이 있었는데 거기서 다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사람들이 조금 있으면 하나 둘 다 내려가 버렸어요 자기 혼자 산에 올라가서 굴이 혼자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무서우니까 부르짖으면서 무서움을 떨치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한 거예요 그때 갑자기 굴 앞에 있잖아요 빨간 십자가 나타났대요 십자가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종이 되고 이런 거 이렇게 한 번씩 간헐적으로 이런 건 있었다 이런 건 들었지만 성냥음성을 지속적으로 계속 듣다 이런 걸 몰랐거든요 그런데 98년 7월 24일 날 제가 기도하더니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으로 대화를 했잖아요 그리고 25일 날 제 목양실 안에 있는 기도실에 딱 들어가서 주님 오늘 제가 기도원에 올라갈까요 말까요 여기서 딱 음성이 사랑하는 종아 오늘은 기도원에 가지 말아라 여기서 음성이 딱 들려요 아니 조금 전까지 계속 하나님 어떻게 안 좋죠 그럼 여기서 음성이 딱 들려요 사랑하는 종아 여기서 계속 들려왔는데 갑자기 여기서 사랑하는 종아 하면서 음성이 들려요 그래가지고 성냥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람들이 그렇게 존중여기고 예수님을 뭐한데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무시한다고 하면서 하는데 제가 그때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성냥님도 하나님이신데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은 그렇게 뭐한데 성냥 하나님은 그렇게 무시한대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성냥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얼마나 뜨거운 눈물을 흘렸느냐 내가 성냥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니까요 어떻게 하면 성냥님이 전율해버려 전율 전율하는 걸 여러분 아시면 성냥님 방 내가 사랑합니다 하니까 감격해가지고 어쩌야 할 바를 몰라버려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방황치 않으려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법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방황할 때 인도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했냐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호사를 보내니 그가 와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장래일을 너에게 알려주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고 다 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성냥님은 파라코레토스라고 해서 곁에서 우리를 돕는 자라는 그런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성냥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메 그래서 여러분이 성냥 받고 성냥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꿈으로 환상으로도 인도하십니다 아메 꿈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인도해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환경을 통해서 또 인도해 제가 그 일일에 다 설명할 수 있는 환경을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적인 어떤 사건 섭리적인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내가 이 사람 만날 생각 전혀 그런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어떤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나를 그런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그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서 사건 사고가 있어가지고 애국으로 팔려오고 또 보디바레 집에 가게 되고 또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다 이것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되어진 사건이요 그런데 거기서 또 누구를 만납니까 술 맡은 거 하는 장, 떡 맡은 거 하는 장을 만나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방황이 끝나야 됩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뭐라고요 한번 합시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꿈의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 웃기만 하면서 이분들이 안 해요 다시 해요 네 다시 합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고 오늘 식은 죽도 안 드시고 오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합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꿈의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 아멘 여러분 꿈의 교회는 성령이 인도하는 교회예요 성령 받은 목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때요? 저도 이제 목사잖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또 목사가 지자랑한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못하죠 그런데 제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신 종들 그런 책들을 열심히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이 시대에 쓴 사람들은 왜 저 사람을 쓰시는지 이런 걸 항상 관심이 있고 그런데 정말 꿈의 교회 여러분 잘 오셨어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정말 방황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는 그걸 해봤으니까 알아요 영적으로 방황하면 정말 얼마나 힘들었든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먼저 영적으로 충만하고 만족함이 있고 이래야 되거든요 방황하면 그래야 모든 것이 안정이 되고 이렇게 되지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여러분은 어떻게 다른 게 아무리 해도 돈이 많아도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아 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만족함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하면 어떤 육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영혼이 더 중요하잖아요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사만의 우물가에 그 여인이 다 다른 거 이것도 누려보고 저것도 누려보고 이 남자, 저남자 해서 누려봤자 만족함이 없어요 솔로몬이 다 해봤어도 만족함이 없었잖아요 오직 영적인 만족이 진정한 만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영혼이 방황치 않으려면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의 신앙의 방황을 끝내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제 방황치 않는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고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하므로 추건합니다